야! 여기 놀러 왔어! 웃지 마! 웃지 마! 여러분 갑자기 아니 잠깐만요. 다 빨개 벗고 뛰어 놀았어. 나 보! 설레지 마요. 경주. 불급. 저는 초, 중, 고 다 갔어요. 약간 이제 국가로부터 고객님 사이에 협찬을 만든 것 같아요. 수학여행은 어디 가셨나요? 부급지게 우리 경상도 최초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. 나는 수련회 어디로 갔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. 저도 제주도? 제주도를 다 가죠. 안 간 사람이 없을걸요? 가서 돼지 주물러 무조건 먹고. 나 젖꼭지 먹었었어. 나는 털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좀 그랬어. 난 꼭지. 꼭지. 돼지꼭지. 교관 유형 첫 번째. 잘생겼어. 그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네요. 그리고 탔잖아 또. 맞아 탔어. 남성립 뿜뿜. 아 근데 너무 떨려. 심쿵. 심쿵. 되게 무섭고. 맞아 맞아 맞아. 야! 여기 놀러 왔어! 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돈 내고. 왜 혼나러 와야 돼요? 진짜. 웃지마. 웃지마! 여러분 갑자기. 아니 웃고 싶은데. 그 나이에 뭘 해도 웃길 텐데. 그러니까 맞아. 교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맞아 맞아 맞아. 전에 왔던 학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. 맞아 맞아 맞아. 천하 월본거 이거밖에 안 됩니까? 맞아 맞아. 비교를 꼭 해. 꼭 비교해. 시원 여자 중학교 이거밖에 안 됩니까? 맞아 맞아. 밤에 알죠? 여자들. 이 소리 엄청 나요. 세상에 자요. 아래 떠들어야 돼 누구냐! 이러면 혀로 때리는 거 있죠? 혀로 때리기. 지금 몇 시인데 앉아! 혀로 맞는 거야 이렇게. 네가 똑바로 앉으니까 애들이 안 자는 거 아니야! 혀로 맞는 거야. 여러분 이런 거 레크레이저 했다고. 점수를 점수를 막 처음에 조금 조금씩 줘. 게임을 다섯 개를 해. 내가 만약에 네 개 다 이겼어. 마지막에 야 천 점 걸고 마지막에 막 뒤집기 키워줄게. 막 10점씩 주다가 천 점 줄게요. 별거가 한 것도 없어. 해봤자 뭐 자율 시간 30분 더. 맞아 맞아 맞아. 아 그리고 촛불 촛불. 네 촛불 이제.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. 네 갑자기 촛불을 틀래요. 눈을 감으래요. 눈 앞에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세요. 갑자기 이러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구나 지금. 맞아 맞아. 다 울었어. 아동의 사람들이 울고 그랬어. 근데 억지로 울고 그랬어. 민망해가 애들 다 우는데 남자들 울고 그래서 억지로 막 아 대박 이렇게 쉽지. 야 얘 얘 운다 운다 막 이런 거 하다. 갑자기 막 울고 있어. 엄마.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공중전원 불타는 거지. 이제 엄마는 전화한다고. 아 그래요?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거야 그게.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애들 다 눈 감고 막 이렇게 울고 있길래 촛불 다 바꿨어 내가. 이렇게. 뭐 하는 남자 얘기야구나. 맞아 맞아. 마피어. 얘기했어. 이렇게 다 여자를? 어 여자 느낌. 뺏어가지고. 여기다 눌러. 대결을 누른다네. 남자끼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과격한 걸 많이 했어요. 뭐 웃으면 빰맞기 막 이런 거라서. 막 서로 서로 막 뺨깐 때리다가 막 싸우고. 무서운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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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얘기 진짜. 무서운 얘기를 들면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근데 괜히 애들한테는 쪽팔리기 싫으니까. 나 무서운 얘기를 잘 듣는 애처럼 보이려고. 여기 이렇게 누워요.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길을 막고. 우와 스킬 쩐다. 티비가 하나씩 있잖아요. 이런 거 맞구나. 장면이 기억나세요? 어떤 장면이냐고요. 살색이 많이 나온다 싶어요. 멈춰가지고. 와우. 애들이 샤워할 거 아니에요. 우리 다 같이. 왜 저래. 아니 잠깐만 저는 다 빨개 벗고 뛰어놀었어. 와우. 진실 게임하고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. 진실 게임에서 했던 그 여자애한테 고백하러. 그래서 수학년에서 커플이 좀 많이 탄생했어요. 이렇게 진실 게임이 나온 걸 그 다음날에 전해주는 거예요. 아 맞아. 꼭 말해줘야 돼. 꼭 말해줘야 돼. 그래서 커플이 좀 탄생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. 아 네 뭐요. 대답 안 했는데. 작은 친구도 있으면 이제 배꼽에다가 취약을 짠 거예요. 근데 옆에 있던 애가 뭘 잘못 봤나 봐요. 이거 너무 진짜 죽는다고 뭐 하는 거냐고. 막 이러면서. 숟가락이랑 포크를 가져와가지고 막 열심히 파는 거예요. 막 이러면서 막.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막. 그냥 애들 물병에 다 마가고 있어. 근데 어떻게 맛있지 애들 죽여. 애들 다 마셨어 막. 그거 안 가져가고 언니들이 다 말을 해줬어요. 그래서 야 여기 이 치킨집에서 시키면 배달을 해준다.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접수 이러고.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. 난 그런 소리도 들었었는데. 누가 창문에다가 밧줄을 연결해서. 맞아 그렇게도 줘요.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얼마나 기발한 상상까지 했었냐면. 이제 남자랑 여자랑 좀 그 다르잖아요. 능청스럽게 뻔뻔하게. 아예 그냥 탁 넣어가지고 그래. 크다. 네. 원래 큰 걸 어떡해. 그래가지고. 검사하려고. 너 이거 뭐야 이런 거. 으악 하면 되지. 제 건데요.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. 아니 근데 수학여행은 뭐. 진짜 어디를 가길래 1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가는 거죠? 뭐. 일본? 일본? 도쿄? 아 근데 좀 심한데요. 솔직히 왜냐면 가서 뭐 구경하는 게 아니라. 그냥 애들이랑 놀러 가는 의의이기 때문에. 추억이잖아. 수학여행이 진짜 살면서 한 번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뭐 되게. 친구들이랑 좀 추억 쌓을 수 있으니까. 뭐 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. 또 한편으로는.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싸게 가는 것도 아니야. 단체의 관광들. 엄청 그 요즘에. 아니 그 심지어 투어 이런 것도. 2, 30이면 가는데. 홈쇼핑에 29,000원에 저기. 호텔에서 재워가지고. 호텔 재우는데. 아 교장 교장 선생님. 아니 아니 선생님 진짜. 아 되게.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먹어온 적이 없어요. 지금 내가 뭐가 돼.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어이가 없어.